진보, 수구, 좌파는 왜? 어땠어? 우리가 좀 해먹으면 안 되냐? 그런 태도라는 것이 바로 조성은 대표의 좌우위계 차이에 대한 그런 견해입니다. 조성은 대표가 어렵게 미래통합당 합류를 선언하면서 가진 인터뷰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다음 질문은 조성은 대표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에 또 그의 인터뷰에 좌파 우파 보수와 진보를 구분짓는 핵심적인 내용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수, 자유우파 쪽에서 범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철저하지 못해 들켰네라는 느낌이라면 진보, 수구, 좌파는 왜? 어땠어? 우리가 좀 해먹으면 안 되냐? 그런 태도라는 것이 바로 조성은 대표의 좌우위계 차이에 대한 그런 견해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보수는 나쁜 놈이라고 욕할 수나 있는데 진보 좌파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는 지경입니다. 민주화 등 진보 진영이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논평 하나 제대로 못 내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원래 저랬나 스스로 오염되길 자초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랬죠. 원래. 겉으로 그렇게 안 보일 뿐이죠. 또 조성은 대표 이야기입니다. 조국 사태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보면서 더 이상 괴로운 진보로 남을 수 없었다. 이번 총선은 오만하고 타락한 진보 정권을 심판하고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야당을 재건하기 위한 역사적 총선이 되어야 한다. 조성은 대표는 미디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14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 그 다음에 찬정배 의원이 이끌던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국민의당 비상대책의원, 공천관리위원 등 지도부로 활동했습니다. 안철수 국회보다도 호남계 의원들과 더욱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설령 진보진영에 실망하더라도 미래 통합도 가기는 힘들었는데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큰 결정을 내렸다. 의회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대개 정치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성장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좌파적 시각, 우파적 시각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은 그런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학교 교육이 그런 것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좌파는 인간 본성이 대단히 친화적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대체로 사람들은 좌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의 본성과 본능과 상당히 이렇게 매치가 되는, 일치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굳이 좌파적 사고를 갖고 태어나지 않더라도 그 본능 자체가 좌파를 받아들일, 좌파가 주장한 주장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타고난 우파적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좌파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갈고 닦으면 더 나은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 같은 근본적인 과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정부 개입이 뒤를 따를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정책의 틈새를 활용한 기회주의적 행동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좌파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라 불러도 무료 없을 겁니다. 자원 배분의 왜곡과 비효율 그리고 사람들의 기회주의적 행동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자원 낭비가 뒤를 따르고 정체되고 가난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역사적으로나 현재를 기준으로 보나 좌파 정책을 가지고 성공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좌파들은 사회를 집단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근로자와 노동자,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이렇게 항상 집단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같은 그런 정책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게 마련입니다. 결국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다음에 관료나 정치가가 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배분하는,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엄청난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단 중심으로 자원을 누구에게 더 많이 줄 것인가 여기에다가 표를 추구하는 표 포퓰리즘까지 합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좌파들의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한계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개개인에게 주목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없다는 거죠. 좌파들은 모든 개인이 다르고 그 개개인이 자신의 강점과 단점이 다르고 개개인이 분발하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한껏 발휘해서 엄청난 핵심과 창조를 낳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불을 생산하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창발적인 개인, 창의적인 개인, 혁신적인 개인 이런 부분이 크게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좌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치명적 결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은 일정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끊임없이 개인의 창의와 역동성과 혁신을 억제하는 그런 획일화와 평준화와 평등화를 강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파 정책을 선택하는 대부분 나라들은 획일화가 지배하게 되고 평준화가 지배하게 되고 평등화가 지배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숨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실식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을 규제하고 교육부를 통해서 대학을 규제하고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입학 가능한 학교를 규제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계속 쏟아져 나온 겁니다. 개인의 자유는 계속해서 축소되는 것이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반대로 관료의 자유는 계속 커지는 겁니다. 관료의 재량권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정치인의 재량권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 하에서 약간의 수당과 보조금에 익숙한 개인은 점점 수동적이고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드는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적인 정부의 의존적인 그런 아주 비겁한 인간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러면 아주 중요한 것은 좌파는 결국에는 수구 좌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구 보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적용될 가능성이 낮죠. 시장에서 일단 많은 종류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변하니까 시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 시장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적응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좌파는 시장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속 자기들끼리 리그를 확장하는 수구 좌파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는 수구 좌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권을 통해서 민주화에 외치던 친구들이 딱 근력 잡으니까 뭡니까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위해서 계속 장기 집권을 외치지 않습니다. 좌파는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무엇 무엇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정부 영역을 확장합니다. 정부의 규모를 키우고 슈퍼 예산 가장 공무원을 많이 뽑고 예산을 키우는 그게 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정부가 처분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권력을 지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크게 증가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권력을 계속 잡기 위해서 포표필전 같은 걸 통해서 그냥 장난을 치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 검경수사건 조정 모두가 국민의 기본권이나 검찰계획과 같은 명분을 내셔야지만 결국은 뭐죠? 그들끼리 더 많은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계층을 영속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장기 집권이라는 것이. 좌파의 길은 사회에게는 가난과 정체를 안겨다 주고 개인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주눅들고 비겁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젊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낳아서 애써 키우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 것인지 절대 좌파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장을 멀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보존하려고 하는 수구좌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구좌파로.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시장의 영역을 확대해야 되고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야 되지 지금 문정권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의 영역을 확인하면 백발백주 뭡니까? 그냥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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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